자진육자 자진육자 멋을 해야 이쁘다고 할 거나 이쁜놈을 한 개 배워왔은디 자진육자가 참 멋있거든 연골 여꾸나 그런 거 연골 여꾸나 하게 연골 여꾸나 하게 배웁니다 나는 그대를 시작 나는 그대를 생각하기를 생각하기를 하루도 열백 번이나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하는디 생각하는디 그대 능은 그대 능은 나를 생각한주를 알 수가 없 알 수가 없 수가 수가 없 구나 해 구나 해 구나 해 구나 해 나는 그대를 생각 거기를 하루도 열백 번이나 열 백 번이나 열 백 번이나 생각 허는디 생각 허는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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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는디 생각 허는디 그대 누군 그대 누군 나를 생각 헌주를 나를 생각 헌주를 알 수가 없 알 수가 없 거기서 안 꺾으면 수 가 없이다 알 수가 시작 알 수가 수 가 수 가 수 가 거시기면 있어 수 가 타로를 쳐 수 가 시작 수 가 수 가 꾸나 해 시작 꾸나 꾸나 그냥 꾸나 해 꾸나 해 다시 나는 그대를 생각 거기를 그래서 완성형으로 했어요 시작 나는 그대를 생각 거기를 생각 거기를 생각 생이 길잖아요 생각 시작 생각 거기를 하루도 열백 번이나 하루도 열백 번이나 하루도 열백 번이나 번이 짧아 열백 번이나 열백 번이나 열백 번이나 허는디 생각 허는디 생각 허는디 생각 허는디 여기서는 가기 짧아야죠 생각 허는디 생각 허는디 그대 늙헌 그대 나를 생각 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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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가 없구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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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구나 길지 않고 알 수가 없구나 해 알 수가 없구나 해 알 수가 없구나 해 잦은 육자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몰아가야 되죠? 길게 느리 빼지를 않고 많이 육자 배기 위해서 많이 초급하게 가사들을 붙여서 좀 짧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한 장 다시는 걸 해줄게요 이제 반 장 다씩 쪼갰는데 한 장 다씩 나는 그댈을 생각 거기를 시작 나는 그댈을 생각 거기를 생각 거기를 생각 거기를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 허는디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 허는디 그대 empres 그대 너근 다가를 생각헌 줄을 그대 너근 다가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구나 해 알 수가 없구나 해 어머머머머 인자 되네요 인자 되네 멋이 나네 고루작작이 잘 되네 저는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대도 좀 배웠다고 저 안 틀렸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최선이면 최원일인가요? 배웠어요 아 배우셨구나 그 앞소리를 내가 좀 가르쳐 줄게 그거 그 소리에 앞소리가 있어 네 네 네 네 네 네 성해지는?' 데로 구나해 데로 구나해 구나해 네 구나 해 시작 구나 해 네 로 구나 해 시작 네 로 구나 해 어허 그 해 길지 않아 세 박자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박이지 네 네 로 구나 해 어허 그러니까 한 박자예요 해가 어어 어허 시작 어허 어허 그러니까 세 박자 거기까지 가 어허 어허 두 박자 하고 어허 시작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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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헛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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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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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 복방 시작 오하하루 산히로 산히로 군아에 군아에 여기까지 다시 오하야하시 오오오 ou야 오오오 오야 으와와 아 aye 이게 2 2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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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자진육자 앞소리하고 나는 그레르를 배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